수커노멀 아반떼 자 빨리 김영찬이 다가서 위협도 자 오른쪽 밀고 부릅니다 자 박상쪽 진입했구요 슛! 자 포스트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자 김태환 선수 확실히 과감하고 스피드가 있구요 자 슛팀 잡지 못했구요 자 플라너 환볼 다시 잡고 자 2선에서 왼쪽 골 밀었습니다 마스터 자 아직까지는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박상쪽으로 짧게 마스터 자 웨이크 조슈! 슈팅! 자 김성환 선수 열었구요 이재성이 길게 물 뛰었습니다 자 코바 헤딩으로 네 문점 파워드 웨이버슈! 자 크루스블를 넘기는 슈팅! 자 큼직큼직한 연결 또 코바의 연결 마지막 패스에 의해 이재용 슈팅까지 자 반대쪽 마스터이 패스입니다 코바 탄력합니다 자 코바 자 왼쪽 깊숙하게 내려왔구요 두 명 수비 볼립니다 코바 안쪽으로 크로스벤스 아 슈팅게 잡지 못합니다 아 코바가 거기서 그런 크로스로 만들어진다는게 좀 쉽지 않은데 자 다시 신영민 트루패스 자 박삭주 오른쪽으로 슈팅! 아 그러나 골대 오른쪽이 걸렸어요 네 마스터 오른쪽 갑미랑 직면 연결 네 전반쪽 여기 있습니다 네 전반 흐름은 울산의 공격이 좀 더 더 센 흐름이었어요 네 울산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반전이었구요 자 김태양 아 코바 자 오른쪽 네 김창수 어 사내냈어요? 네 신영민 코드네입니다 자 지금 왼쪽 깊숙한 돌파 좋았는데요 네 오늘 전북 수비의 끝판왕은 신영민 선수입니다 자 이선 자 오른쪽으로 슈팅 자 지금 수비쪽에 있던 이재성 선수가 성큼성큼 앞쪽으로 올라오면서 로페이스 안쪽 밀거드릅니다 로페이스 로페이스 자 지금 손에 맞긴 했는데 조심히 핸드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봉이 와서 부딪힌 걸로 봤어요 네 자 저에게 프리케이스 수비대기 걸립니다 흘러나옵니다 네 수커노멀 아반떼